나랑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정말 나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?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되는 거야? 나 원했었잖아. 나 사랑했잖아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네가 원한 거겠지 축하해 이봐요 날 이용한 너의 그 잘난 복수가 절반쯤은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아직 축배는 들지마 그 축배가 언제 독으로 박힐진 아무도 모르니까 양국씨 내가 미워? 내가 싫어? 나는 진심으로 당신 사랑했었어 그동안 내가 매일 꿈꿨던 게 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당신이랑 진우랑 우리 세 식구 당신은 내 꿈이었어 정말 가지고 싶었던 간절한 내 사람이었다고 기자들 불러놓고 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직접 배우까지 하시겠다 그만해 역겨워 평국씨 평국씨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마 네 얼굴 네 목소리 전부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끔찍해 사랑해 감상하시고 나는 내 몸이 상이 나는 내 몸이 공학